진실하라 톨스토이 어떤 일에서든 진실하라 진실한 것이 더 손쉬운 것이다 어떤 일이든 거짓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진실에 의해서 해결하는 편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문제를 혼란시키고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겉으로는 진실한 채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것이다 은행 이메일 은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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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진실하라. 톨스토이 어떤 일에서든 진실하라. 진실한 것이 더 손쉬운 것이다. 어떤 일이든 거짓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진실에 의해서 해결하는 편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.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문제를 혼란시키고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.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겉으로는 진실한 채 하며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.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망치게 할 것이다. 그 사람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